잘 먹었다. 진짜 간만에 뭔가 좀 먹은 것 같네. 먹을거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. 이 만족감. 오늘 저녁 식사는 좋았어. 아주 좋았지. 사랑한다. 황선혜. 뭐라고? 사랑한다 황선혜? 이런 이런 큰일 날 소리. 내 사랑은 진혜희. 황선혜는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. 그래 그게 맞는 거지. 정신 차리고 구분 잘해라 박창수. 사랑하는 아내 진혜희. 음식관이 딱 맞는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 황선혜. 그렇지 그렇지. 아 근데 야 음식에 10년짜리 넣었나 왜 이렇게 졸려. 흥 흥 흥흥.